495개 근데 이번 달 게 좀 너무 안 좋지 않나요?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요게 괜찮다던데 갑니다이 아 아 요렇게 해놓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새벽 6시라 잘 가잖아요 저번 달에는 00시쯤 해가지고 이게 하루종일 안까지 오오 점령이었어 아 스카니아의 류럴스타일을 혼자 가고 있는 것 같군 점령하고 말았구만 아 자리 없으 첫 번째 페이지 망토가 좋나요? 망토가 맞나요? 한 번 옷을 잘하고 나오는데 일단 다 죽어 일단 다 죽어 아 씹어넣는 것도 이래다 해 이해라 아 이거 둘의 종량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? 이거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옷이 많이 나와요 좋은 거 같긴 한데 음 보통 비싸지는데 한 번 옷이 비싸더라구요 되게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채팅창에 떠도 좀 그렇더라고 대미하던데 생각보다 애교폭발 몽몽이 좀 무지싸잖아 아 스카우터보다 더 좋은 스카우터 좋지 명찰번지가 제일 좋았지 스카우터 웹보러 갈 수 있다는거야 아 이것도 귀찮긴 해 자꾸 집어넣는 것도 궁금한게 있는데 캐시 보관함은 계속 재현 없나요 이제 막힐 때도 된거 같은데 그런거 없나 재현 무지 많을텐데 아 재현없어요 제한이 있을거 같은데 없을수가 있는 한 번 더 어 오케이 큐브같고 약간 뭔가 귀찮긴 하네 망한 느낌인데 이번에 아닌가 캐시가 너무 많이 나온다 캐시가 너무 많이 나온다 아잉 우와 여기에서 갑자기 꽉 찼어 여기까지밖에 없지 않았어 아닌가 갑자기 잘 쩍니까 자리가 없게 생각나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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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버리자 이거 어떻게 버리네 안쪽 안쪽 반지가 너무 많이 나왔어 아 요정도 빼면 되겠지 몇개 안 남잖아 오케이 한번 다 집어넣고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 오케이 일단 계산 한번 해보자 샤이닝 문워크 열한개 문 라이트 레이프 13개 아 이게 2.5%거든 아까꺼는 3.6% 스파클링 14, 15, 16, 17, 15, 19, 20개 이거는 확률이 3% 라루나 12 확률 3.2% 굴룸이 22개 굴룸이 22개 터뜸이 22개 터뜸이 22개 터뜸이 22개 터뜸이 22개 1.5% 터뜸이 22개 터뜸이 22개 퀴퀴가 되네 맵프로 해야 될 거 요거지 갖다 버려야 할 아이템 660원이면 얼마정도 되냐 천만원 한 1500정도 잡으면 되나 대충? 5000원당 이라고 치면 660원이면은 한 1300정도? 한 1000정도 잡고 버려 버리고 이거 버리고 엑스로 엑스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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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 20 21 23 21 29 29 18 251 251 251 251 251 37 37 6 27 27 27 27 29 29 29 29 29 29 30 15 30 30 254 154 254 154 154 154 154 50 154 5,650 은 몇볼을 샀다고 치면 되죠 그거 얼마죠 4868 나누기 4868 하면 되겠구만 나누기 4868 34 결론 154 247.5-154.06-34 는 마이너스 59.445 됐다 다했대 저 뭐 안하고 있습니까 아 후드 안했구나 나 뭔 얘기하는 줄 알았어 8억을 써야겠다 8억 아 그냥 대충 이 메포로 계산을 했잖아 어 10개이면 6,600원이지 한 1.4정도 되려대 마이너스 한 7억개 7.44 52억정도 요정도 되겠다 오케이 맞췄요 한 요정도 동그라비 마무리 아쉽네 이번께 너무 별로였던 것 같아 네 끝 lo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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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